완벽해! 멋있어! 와, 뜨거워! 와, 뜨거워 뜨거워. 괜찮다. créd víz 1 어머 어머! 어머 어머 어머! 이거 결책로만 봤어? 내내 배불리 하이홀니 너는 좋은 cool 그래 나 부어로니 너от 묻지 말란 말이야 너曹이란 말이야 너는 지 I can't baby no stop It's only the time 미 miniature 다 따와줄게 미 miniature 다 따와줄게 야야야야 연주면 진짜 연주면 진짜 와우 오우오우 이야 감사합니다. 아 아이舒服. 아이고 여기 어서오세요. 여기 어서오세요. 우리가 우리 광주완의 광주 회장님 아니세요. 아이고 아 회장님 예전에 나왔을 때보다 춤 실력이 더 발전하신 것 같아요. 아따 더 시간에 부산촌 요스에스포 가봤어? 못 가봤죠 특혜영아 야구 쉬고 해봤어? 야구 쉬고 못 해봤어요 아니 갔으면 모아라 말아 안녕하세요 스타킹에 나와서 완전 뜬 황민우입니다 봉사깔라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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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귀엽고 마르시아 이미 한류 스타급입니다 광주 지역행사에 섬의 1순위고요 엄마의 모국인 베트남 해외 공연을 갔다 왔고요 바로 팬 스타킹인데요 원래 이렇게 말을 잘했어요? 다들 해요 예? 다들 해요 아니요 스타킹 나가고 입 터졌어요 이 친구는 뭐 그냥 몸으로 오 뭐야 오 뭐야 옷달라고 옷달라고 옷 챙기고 갑자기 자켓을 달래요 갑자기 자켓 달래요 갑자기 자켓 달래요 우리 한국 대표로 우리 황민우 군이 있다면 네 미국 대표 있죠? 누굽니까? 미국 대회에서 싹쓸이 했습니다 싹쓸이야 하이비스의 저렴한 자본 파이 하이 황진이는 민우 군 어떻게 봤어요? 에너지가 최고인 것 같아요 에너지가 최고고 그리고 표정이 표정이 살아있죠? 잘 ANDRE 아니 Secretary también 아니 그냥 리듬만 들어오면 다시 바답해요 뚝딱 뚝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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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сbl notre terrifying た 조금 only 자 다시 다시 음악 다시. 회장님 썬르렁스 배달이 좀 늦었죠?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?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? 이게 무슨 뜻이에요? 다시 틀어요. 아 다시 틀으라고? 오케이 좋습니다. 자 뮤직 스타트! 자 이제 넘기죠. 자세호! 오 허 허 허 허 허 허 허 تو. 요!